또 나자 모든 여행 하나만 믿고 하나투어 공식인증 예약센터와 하나투어에서 만나보세요 당신의 출근길에도 당신의 행복한 일상 속에도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일에 팔팔 콘크리트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명부에 기도해 받더라고요 모르는 경계도 보면 팔팔 콘크리트 만만치 않은 병원비에 아파도 꾹꾹 참고 계신가요? 재난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알려드릴게요 어? 그게 뭐예요? 재난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본인보다 의료비의 50에서 80% 범위를 해서 의료비를 든든하게 지원해드려요 저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이번 시에는 어떤 질환이든 외래 시에는 중증 질환까지 더 이상 꾹꾹 참지 말고 이제는 꼭꼭 신청하세요 재난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인기는 1577,000번 이 캠페인은 국민관광공원공단 국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국민관광공원 국는 화이트하우기 국는 화이트맨비omme 국도룸 국도룸 국물관광공단 국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